에스겔 39장 1절 침략자 곡의 멸망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적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에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내 빈들에 엎드려 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가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업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어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요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의 내가 고굴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곳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고구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에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오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이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하산의 살진 짐승곳 숫양이나 어린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주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이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리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요호와의 말씀이니라 40장 1절 2상 중에 본 성읍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네째 해 첫째 딸 열셋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의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동쪽을 향한 문 내가 본 적 집 밖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여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여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여 너비가 한 장대여 각 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여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여 그 문 벽은 두 척이다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여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여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여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여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여 저쪽도 여섯 척이여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물 척이여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료나무를 새겼더라 바깥 뜰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사면에 박석 갈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갈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갈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북쪽을 향한 문 그가 바깥 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여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여 저쪽에도 셋이여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료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남쪽을 향한 문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 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여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료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안뜰 남쪽 문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여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여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료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안뜰 동쪽 문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여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료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안뜰 북쪽 문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척이여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료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안뜰 북쪽 북의 부속 건물들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제제와 석권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곳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똘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여 너비는 한 척 반이여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 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둘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오 북쪽을 향한 방은 재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내 위에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정두는 잔이라 하고 그가 또 그 뜻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여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재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성전문 현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여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여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여 길이는 열한 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스토리 형입니다 감사합니다